권리금 받았어? 아니요. 아니 그 권리금은 그 전 사람이 받아간 거고 이거 인테리어 이거 그지 같은 거 이거 이거 내가 시켰어? 나는 보증금밖에 받은 게 없어. 저기 이거 생판 거리로 난지라는 얘긴데 그럼 이렇게 보상이라도 좀 해주고 나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 이 양반을 뭔데 와서 이래. 가서 감자탕이나 같이 쳐 드세요. 야 고사장. 너 내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너. 나갈 거지? 어? 못 나간다구요. 예? 그래. 그래. 너 알아서 해. 드시던 감자탕 드시고 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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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거리는 걸 여기 놔뒀어. 아휴. 당신에게 오지 말아요. 예? 뜨거워. 어? 뭐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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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진짜에요? 저희 경찰서에서 연락받고 왔는데 저 변호해 주신다면서요. 진짜에요? 그거? 이 손형사님. 진짜에요? 그렇게. 이렇게 변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꼭 이겨주세요. 꼭 이겨주세요. 꼭 이겨주세요. 꼭 이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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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게. 우리 엄마니가 평생 바치신 가게야. 함부로 짓거리지 말라고. 잠깐만요. 아휴. 뭐야. 너 아직 안 갔어? 어. 저. 법무법인 금산의 이은조 변호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세요. 하하하하. 이 우리 변호사일 뿐아. 야. 이번 소송 담당한 그 변호사? 예. 저 명도 소송 담당입니다. 아니 뭐 변호사가 이렇게 잘 빠졌대? 아. 아이 씨. 나 아직 변호사 한 번도 안 만나봤는데. 지금 어디 보시는 거예요? 이 여자 변호사가 일을 잘 할래나? 남자로 바꿔야 되는 거 아냐? 아니요. 소송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는 거라. 성별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이쪽은 변호사 알아서 해. 나 갈게. 아. 용수야. 용수야. 아. 용수야 이거 뭐야. 어? 이거 어떤 자식들이 있어? 와 이거 소송까지 걸으니까 이게 무슨 짓들이래? 아. 용수야. 용수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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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끝났습니다. 결국 내가 나서야 일이 해결되는구먼? 재판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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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재판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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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자! 야! 씨! 너 대체 뭐 하는 새끼야? 하! 누구 써? 뭐? 이 미친 새끼! 네가 방금 동영상을 보냈잖아! 아 미친 새끼라뇨! 누구 써? 나 마이클인데? 어, 마이클? 마이클 잭슨? 아우! 이런 미친 새끼가 진짜! 아, 그 슈퍼 울트라 갑질을 위망한 그 마이클? 야, 이 양아치 같은 새끼야. 이런 갑돌이 같은 자식. 내가 좀 바빠. 내가 너네 아버지한테 지금 이 동영상을 보내려고 하거든. 너네 아버지가 정금모 회장 맞지? 너... 도대체 말하는 게 뭐야? 내가 경고했잖아. 감자탕집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너 까먹을까 봐 다시 얘기하는데 이 동영상을 하루에 두 번씩 봐. 아침 저녁으로. 아니야, 점심에도 봐. 세 번씩 봐. 식전 30분. 알았냐? 메롱. 증인은 증인이 소유했던 건물의 세입자들이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나가겠다고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장사가 잘 안 됐나 보죠. 지금 감자탕집의 경우처럼 그쪽에서 물 끊고 전기 끊고 용역들 데려다가 영업 방해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원고가 다른 세입자들을 볼법적인 방법으로 내 번호를 했다는 걸 입증할 증인이 있습니까? 피고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 출석하지 않았나요? 피고 측에서 신청한 증명상품. 여기 도착했습니다. 저도 왔습니다. 예 저도 왔습니다. 여기 왔어요. 왔습니다. 여기도 왔습니다. 여기도 왔습니다. 여기도 왔습니다. 재판장님 혹시 감자탕 소째 한 그릇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보통 2만 5천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감자탕집에 감자탕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만 2천 원입니다. 밥도 무한정 공짜로 줍니다. 이런 감자탕집이 하루아침에 시장에서 쫓겨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과연 건물주의 욕심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까? 아니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까? 의문스럽습니다. 재판장님 더 이상 힘없고 돈 없는 서민들이 가진 자들의 횡포에 농락당하지 않도록 현명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ё정 현명한찬 outras 몬ắt 현명한 판겨봐 현명한 판결 현명한 판결 وع 57 대박으로 물러라! 물러라! 우리들 사랑합니다! 값질받고, 값질받자! 값질받고, 값질받자! 해볼리세요! 값질하지마! 값질받자! 요즘 값질파문으로 매일 시끄러운 마이클 정이에요 이런 소송은 늘 두군데서 재판이 이뤄집니다 서초동 법정과 여론재판 그런데 이미 여론재판에선 졌어요 법정에서도 못 이깁니다 그러면 정말 소취화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 저기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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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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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o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영업방해와 태그 압박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세입자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값질논란으로 무리를 일으킨 대화하우징 대표 정 씨는 비난 여론이 커지자 대표 이사직을 사퇴했습니다 아들의 잘못을 대신 사주했습니다.